알타이 캐시미어의 소량의 굉장히 퀄리티 좋은 우를 또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캐시미어와 100% 울이 만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재로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 정도의 많은 양이 들어가려면 이걸로 옷을 몇 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시미어는 사실 1년에 추치해내는 양이 극히 소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정말 이 정도 조건이라면 구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몽골이 캐시미어로서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건 천혜의 자연 조건 때문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들어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퀄리티, 하이 퀄리티의 캐시미어를 생산하기엔 최고의 자연 환경. 정말 1500m의 고산 지대에서 진짜 깨끗한 환경의 풀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란 캐시미어 염소가 있습니다. 양이 아니고 염소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근데 겨울에는 영하 40도 이상까지 떨어지고요. 여름에는 영상 40도 이상까지 그렇게 연교차가 거의 80도에서 100도 가까이 나는 곳이 그 몽골의 산악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생존을 하려면 정말 최대한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죠. 특히 겨울에. 그래서 겹겹이 털이 쌓여 있어요. 캐시미어 사냥에. 근데 가장 속에 중요한 내장기관을 관리하는 쪽에 있는 그 속털. 속털. 그리고 겉에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정말 거친 털. 이렇게 돼 있다면 캐시미어는 그 속에 있는 털을 진짜 봄에 털갈이를 할 때 유목민들이 하나하나 빗질을 해서 생산을 해납니다. 그렇게 채취를 한 걸 그대로 몽땅 다 쓰면 그래도 난데. 그걸 또 일일이 공기에 띄어서 하나씩 잡거나 다 수작업으로 분리를 해서 뭐 잡사 좀 품질 안 좋은 거 버리고 나머지는 그 소량 중에서도 또 반이나 될까요? 그 반 중에서도 또 퀄리티 좋은 건 또 나눕니다. 그렇게 생산되는 캐시미어여서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소량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캐시미어 원사를 채취하는 가정만 해도 1년에서 2년은 걸리는 거고 알타이 캐시미어가 좋은 건 원사부터 이렇게 예쁘게 생산까지 해낼 수 있는 몽골의 기업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오리지널 완제품으로도 가져왔고요. 현지 매장에서도 보실 수 있는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타일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백화점 명품관에서 정말 내가 눈독 들여놓고 정말 사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셨던 느낌의 딱 그 니트코트죠. 정말 우아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다른 거 보여드릴 게 하나 없어요. 이게 소재에서 소재 퀄리티에서 오는 찰랑거림이랄까 윤기랄까 그렇죠? 네. 이 느낌. 이 폭 좀 봐주세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이 니트는 캐시미어 아니어도 소요량, 중량이 돈이거든요. 이 정도 길이가 지금 제가 스몰 사이즈 입고 있는데 스몰 사이즈는 4,4부터 5까지 커버가 됩니다. 이 정도 폭과 92cm의 길이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이 정도 쓰려면 어마어마한 천연의 소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안 섞였어요. 캐시미어와 울. 100% 그렇게. 근데 이 정도 양이면 그냥 실값으로 끝납니다. 근데 스타일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딱 그 캐시미어나 니트의 명가에서 명품에서 보시는 그 스타일 그대로 역시 알테이 캐시미어에서 그대로 생산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런 디테일 마무리가 아예 달라요. 감사합니다.